이 커피가 제 인생 커피입니다. 95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커피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미 굉장히 유명한 커피입니다. 유독 산지에서 이 커피를 딱 맛보고 나면 바이어들이 눈이 돌아가서 이 커피를 어떻게든 사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유명해진 지 얼마 안 된 농장입니다. 바로 파나마의 또뚜마스 농장입니다. 또뚜마스는 2023년 베스트 오브 파나마라는 대회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근데 무려 첫 출전에 1등을 한 것이죠. 그 당시엔 굉장히 화제였습니다. 그 당시 상황을 그들에게 들어봤을 때 탑10, 탑5 발표를 해감에 따라 자기들 이름이 자꾸 안 불리니까 목록 안에 없구나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마지막 1등에서 자기들 이름이 나오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보다 또뚜마스 농장주들이 더 놀랐다고 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커피가 얼마나 좋은지 그때까지는 잘 몰랐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곳은 원래 산장입니다. 100년 동안 커피를 해왔던 유서 깊은 가문과는 조금 다른 것이죠. 또뚜마스를 만든 제프리는 사실 커피를 위해서 그곳에 무언가를 한 것이 아니라 그곳의 자연 환경이 너무 좋아서 산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 투어를 하거나 산장을 운영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의 딸 카린이 그곳에서 커피를 하게 된 것입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처음에는 커피를 재미로 심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특별한 발효기법을 쓰거나 기계를 쓰거나 최첨단은 과학기술을 쓰는 그런 식의 방식이 아니라 정말 그곳에 있는 자연 그대로 자연의 흐름 따라 커피를 만들어 왔습니다. 펄핑도 기계가 아니라 손으로 수동으로 하고요. 체리를 또 얼마나 깨끗하게 씻어내는지 거의 다섯 번이나 물을 바꿔가면서 씻어내기도 합니다. 다른 나라였으면 수지타산이 맞지 않았겠죠. 그리고 굉장히 이곳에 방문하면 재미있는 것이 커피 체리를 발효할 때 호수의 물을 사용해서 발효를 합니다. 굉장히 신기했어요. 왜냐하면 이 호수의 물의 온도가 15도에서 16도 사이로 굉장히 정교하게 유지가 되더라고요. 사실 이것을 다른 농장에서 시설을 만들려고 하면 굉장히 비싼 돈이 들어갈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연이 알아서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왜 이렇게 또 토마스의 커피가 남다른가 생각해보면 어쩌면 파랄은 그곳의 자연환경 때문인 것 같습니다. 1900m 정말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자연, 야생동물, 숲밖에 없는 그런 곳에 그리고 굉장히 1900m면 높은 곳이죠. 그곳에 산장이 있습니다. 주변에 커피를 심어뒀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마운틴이라고 부르는데 실제로 그곳에 있다 보면 구름이 산을 타고 올라가는 게 보이기도 합니다. 수시로 구름 때문에 햇빛이 가리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커피 나무가 얼어 죽지 않고 지속적으로 일교차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천혜의 환경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게 모여서 큰 스토리 없이 첫 출점만을 1등을 해버린 겁니다. 무려 커피 스코어가 96점이었어요. 하지만 이 농장에 단 하나 단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한 해 생산량이 정말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산지에 직접 방문하는 바이어들에게도 그들의 게이샤를 거의 6kg도 안 주는 것입니다. 가격이 점점 비싸지고 돈을 준다고 해도 못 구하는 커피가 된 겁니다. 저희는 작년, 2023년 도토마스가 처음으로 1위한 그 커피를 소량 낙차를 받았고요. 그래서 그 관계로 오래 방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카린에게 부탁을 했죠. 사실 작년 BOP랏은 내추럴이었거든요. 정말 깨끗하고 오묘한 커피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내추럴이 아니라 그들의 클래식한 워시드가 궁금했기 때문에 카린에게 도토마스에서 나오는 클래식한 게이샤 워시드를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내추럴도 크리스탈처럼 깨끗한데 워시드는 어떤 맛일까요?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이번 10월에 도토마스 농장의 커피로 블랙로드 성수에서 커피 전시를 진행할 겁니다. 이 게이샤뿐만 아니라 도토마스 농장에서 새로 시작한 독특한 가공의 커피도 하나가 있어요. 티피카 품종으로 만든 커피인데 발효도 콧소에 넣어서 한다고 했잖아요. 이번에 또 새로운 발효는 숲속에다 통을 두고 발효를 합니다. 그 가공을 보스케라고 부르는데 티피카 품종으로 만든 이 보스케를 저희가 이번 10월 전시에서는 에피타이셔로 드릴 거예요. 그리고 메인 커피로 좀 전에 말씀드린 도토마스 게이샤 클래식 워시드 메인 커피로 드릴 거고 이 것들을 다 경험하고 나시면 또 도토마스 농장에서 자기들이 직접 커피를 심기 전 오래전부터 그곳에 있던 커피나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크리오요라고 부르는데 그 커피로 만든 특별한 라떼를 디저트처럼 여러분들에게 드릴 겁니다. 지금 이미 첫 주는 거의 예약이 마감됐습니다. 놓치지 말고 이번 전시는 꼭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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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